그룹은 언제 하시게요? 어 잠깐만 여기 스파이 들어왔어 아니 아니 에그파이어 예 말씀하십시오 형님 저게 뭡니까 핑계구 아 핑계구가 아니 핑계구였는데 아 근데 민교님 싸움업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아 진짜 재밌네 저 좀 셉니다 괜찮겠어요? 그러면 화산 귀환 보셨습니까 웹툰 화산 귀환에 보면 각 문타별로 가장 센 사람 3명을 데리고 와서 이제 대련을 하는데 아까이를 해가지고 산하 밑으로 보내는 걸로 이제 합시다 합시다 핑맨님 데리고 오세요 잠시 대기하십시오 데려오세요 일단은 그러면 전략을 이렇게 하시죠 일단은 이긴 사람이 계속해서 싸우는 거니까 핑맨님이 1바로 나가십시오 아니지 마지막엔 안 싸워도 됩 아 그렇습니까? 혹시 모르니까 기회가 있어야죠 두 사람한테도 계란님부터 나가자 계란님부터 나가고 그 다음 세구님 나가오래야 마지막 아니 근데 뭐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뭐 컨트롤이 고마윳입니다 일단 확실하게 이야기할게요 1대1이면 전 질 수가 없어요 핑맨님 개 멋있어 제가 그러면 제가 지금 뻐꾸기 해가지고 가서 1대1로 붙여서 제가 바로 그냥 왕의 전원을 전하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혼돈에 깔려도 빼앗을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그치 그치 걸고 해야지 잠시 후 개헌님 왔다 네 핑맨이란 자가 나오면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한번 가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시겠습니까? 아니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게 있어 우리 파티인데 아니 민규님 민규님 쫄? 근데 민규님 눈을 뜨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감고 있는 거예요 뜨고 있는 거예요? 뜨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니 사람이랑 대화하는데 견눌진을 이렇게 지금 다... 뭐 쫄리시면 저희랑 급이 안 맞으니까 이거 한 명이 살아남는 그걸로 말고 1대1로 3번 북쪽 핑맨 대 누구? 아 그렇게? 이리엘 안 대 누구? 아 그렇게? 5대9 대 누구? 오케이 그러면 인정 제가 집니다 대부님 계란님 할 수 있어 파이어에그 쫄았구나 파이어에그이요? 이런 교불린 안검아수가 저는 괜찮습니다 싸우시죠 안검아수 왔네 왔네 수희님 김민규님 지시면 핑계고 뒤에 박은 거 바로 치우세요 자 첫번째라운드 순서 결정 됐습니다 개조소닌 팀이 선택한 플레이어 주전 선수는 스윗 선수 뭐! pasa 김계란 선수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손대 600이 여자팬다 조용히 해! 자 이 파란색 쪽으로 이동해주세요 나머지 3 7분의 빡빡이 아저씨야 빡빡이 아저씨다 뭐야! 조용히 있잖아! 아니 근데 빡빡해! 분신들 말인이네! 뭐야? 분신들 소환이기도 못해? 분신 계약해 뭐야? 안녕하세요 민규님! 반갑습니다! 지수예요! 승파림이랑 지수님! 김계란으로 이름 바꾼 다음에 이제 불러놨다가 그림자 분신수라면 나와서 같이 싸워주기로 했는데 진짜 안녕하세요! 여기 승파림이랑 친구들 빡빡이 아저씨야! 안녕하세요 승파림! 와 빡빡이 아저씨야! 세금정적 김계란인데 여자 소개 좀 해주세요! 조용히 미실놈아! 조용히 미실놈아! 조용히 미실놈아! 개조소 1대 0 아 안 뜯으세요 이거! 이겨야 돼 개조소 팀은 뜨뜨뜨뜨 님 핑계고 팀은 태호 님 주전하셨어요 응 아니야 뭐야 세굴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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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줬다! 뱉았다! 할 수 있어! 세굴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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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이거지 이거지 실컷이야! 아니 고블린 피 몇이에요? 저요? 풀키요 뭐라고? 저세굴키인데? 아니 피가 안 달았어요? 좀 많이 약한데? 생각보다 뜨뜨린이 너무 약하시네 나 이 정도 봐드릴걸 좀 살살할걸 좀 살살할걸 그랬네 진정한 매치입니다 팀장님들이 이기는 거에 따라 승부가 갈리게 됩니다 핑계고 팀의 팀장 핑맨 에이저소 팀장 김민규 아 보여줘야겠네 민규님 태어나서 눈 제일 크게 뜨게 해드릴게 재밌네 갑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긴장돼서 쉬 한번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빈부주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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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고! 김민규 화이팅! 김민규 화이팅! 유우팀 김민규 화이팅! 김민규 화이팅! 김민규 화이팅! 야 뭐야? 민규 여러분들 어떻게 해? 아 시발 뭐야? 아 시발 뭐야? 아 시발 뭐야? 미칠 수 없어 컷 무릎 꿇어라 개졌어 아니 이봐 김민규 몇이에요? 저 30 몇 가지 달았어요? 어 안 달 것 같은데요? 민규님 그 뜨뜻님 활로 나 쏴봐요 한번 아 쏴볼게요 아마 저거 활먹은 떡마리찾기 한번 해볼까요? 욕마리찾기 눈 크게 떠 눈 크게 떠 민규님 눈떠 눈떠 예요!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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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축하드립니다 민규님 예 그럼 이제 우정인님은 여기 왜 고개 떨구고 있어요? 싸우는 법 이제 알았는데 어 약한 게 죄는 아니니까 맞지 맞지 예 무섭밥 아니에요? 백마다 먹을 건데 환돈에 가루 환돈에 가루 환돈에 가루빵 환돈에 가루빵 환돈에 가루빵 시작! 켜겠습니다! 어 이거 눈덩이 맞... 칫! 칫! 아! 킁맨 스위치! 와 뜨뜨려 개 잘 써는데 에이맥 쓴 거 아냐 이거? 아 이거 뭐야! 이거예요? 문우야? 아니 눈덩이가 사기인데? 에이메우 왜 까불지 도대체? 아 좀 치시네. 이의제기하고 싶습니다. 원거리 무기를 딱 하나만 쓰기로 했는데 아니 눈덩이 어떻게 된 거야! 눈 장난합니까? 지금 장난해요 지금. 중간에서 확인을 했는데 눈덩이를 던지신 분이 분명히 계셨어요. 까라지! 이거 넘어가고 묶고 한 번 더? 눈덩이 없이 그냥 운이 화 1명! 판돈 얼마로 할 거야? 베개빵! 아 5개! 5개! 아 잠깐만 잠깐만 제가 세군이 잠깐만! 아 아니야? 5개 아니야? 혹시 모르지. 5개! 5개! 작전의 시간 작전의! 나 일부러 안 때렸어. 한 개빵 했잖아. 일부러 져준 다음에 어? 뭐? 묻어 하는 거야. 와 역시 고릿입니다! 어차피 이거 져도 상관 없는 거잖아. 예 맞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주 대단하십니다 빙맨님! 뜨뜸님 끝나고서 ALE왕이 매 arose이지 도대체. 아 너무 귀엽고 너무 너무 귀여워. 특히 너무 귀여워. Warkiey 아 뜨뜸님 할인해. 걸고 정정당당히 대결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핑계고왕! 게저쏘예! 어허 어허! 킨스님 잠시만요! 저거 누가 받을까요? 납미라 저기! 잠깐만요! 민교님! 괜찮은 안 됩니다 민교님! 안 돼 안 돼 안 돼! 저글링글러드에 뭐 무탈이 시켜야 민교님! 공수 쓰지 마시고! 핑계고왕! 게저쏘예! 대결! 시작합니다! 자 가자! 아 잘 가? 잘 가고? 아! 아! 달리고 있어! 도와줘 주세요! 아 잘 가? 빨리 주세요! 아 잘 가? 이거 끝났어요 끝났어! 이지! 끝났다! 통계고팀을! 쇼위라이! 혼돈의 가루 5개 주세요! 빨리! 잠깐만! 마지막 5개빵 하죠! 또 뭣도 하자고요? 2회면 9개! 2회면 9개! 2회면 9개! 작전 A! 작전 A! 작전 A! 이거 패턴발이 들어오는 거야! 최고조사이팬!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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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뜯된 일 진짜 너무 귀여우신데? 하하하하 만약에 핑계고가 이기면 혼돈의 가루 9개를 얻게 됩니다! 개조서팀이 만약에 이기게 되면 5개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서륙의 기회입니다! 컷! 끝 끝! 나이스! 이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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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계고와 개조서팀의 대결에서는 핑계고가 승리를 거두면서 혼돈의 가루 9개를 가져갑니다! 축하드립니다! 세곤님 비밀 한번 얘기해 주시죠 저희 처음에 한계빵 할 때 사실 2대3이었습니다 민규님! 네이드림 오오오오오 아하핰 아니 첫판 쟈준 다음에 무떼로 몰자 하하하하 근데 거기에 세트님 명언 네이드림 왜 가불지 도대체 하하하하 안됩에다 100으로 들어갔어 하하하하 EF에서 벗어나려면 골드를 가지고 와야지! 계란님이랑 나랑 팔 들고 하는 게 진짜 맞벨이다 이거. 뭔 맞벨이야. 빼뜸까봐. 화살 죽고 찐막하죠? 둘째 미러켓이고. 이거 이기면 저희 풀어주세요. 풀어주는 걸로? 저희가 이기면 뭐 해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기면 어떡할 건데요? 뭐 걸만한 거 뭐 있어요? 그쪽에서 한번 내봐요. 아 우리 걸만한 거 뭐 있지? 그냥 뭐 있어? 도세국 김민교 구쯔빵 하죠? 구쯔빵? 반파이티 드리겠습니다. 아니 밸런스가 안 맞잖아. 왜요? 백구쯔빵입니다. 박사장님 개정빵 아니면 사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사장 개정빵 알겠습니다. 예? 아니 합이 된 거 맞아요? 한 며칠간 닉네임 앞에 뭐 달아놓기 어떻습니까? 고쇠구 발닫게. 어 좋다. 아 부끄러운데? 어 뭐 쫄리세요? 골입니다 골입니다. 보여줘 뜨뜨뜨뜨뜩. 자 뜨뜨대 김계란 경기 출발. 뜨뜨대 좀 봐야지. 누가 좀 봐야지. 어 뜨뜨대 좀 봐야지. 어떻게 안 했어요?! 이어어어어어어어 Bowie 이야! заг가위 Shield Be Second round inte 하하하하하 h 자 뜨뜨대 방조 했다고? 그럼 뜨뜨대 방조! sunrise 픈 악어운 악어영 혹시 활 하나만 빌려줄 수 있어서? 누굴자 뭐 하게 해. 나 수의 씨랑 1대1 함판만 해볼께. 여기? 야 아빠 뜨자. 매분입니까? 땀 정확해요! 얘가 그렇게 잘 지나면 그러면 잠깐 민규님 지면 수인님이 대장 되는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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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야? 대장빵 하죠? 어? 야 이게 좋소지! 이게 좋소지! 대표빵을 하래! 민규님과 수인님 자리에 서주시고 살살 긁으니까 다 받는다니까? 김인규님들 수인님 대결! 수인님 파이팅! 파이팅! 수인님! 대장 가자! 오! 막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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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까비! 까비! 야 민규님 그래도 대장은 대장이네 내 일개 산하 직원일 뿐이에요? 하하하하하하 수팩 얻은에서 다시 어 나! 조만간 또! 조만간 2차전에! 아! 조만간 2차전에 진짜 에잉 연습에 온다! 됐떠님! 됐떠님! 에잉 연습 좀 많이 하고 오세요? 아 진짜 안되겠다! 하하하하하하하하 멤버십 가입.. 아직도 안하셨어요? b 2 3 1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